선생님, 저 밉자 쓰레기라 생각하시죠? 선생님이면 기분 나쁘게 물어보고 해도 되는 거예요? 저 사람 나 없어지는 건 몰라도 그 술 없어지는 건 귀신같이 알아 무슨 일 생기고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눈을 감아봐 오늘 있었던 나쁜 생각들을 들이마신 숨 위에 하나씩 올려놔 자퇴 시켜주시던가요? 현정아, 넌 똑똑한 애야 너 잘 견디고 있는 거지? 우리 친구잖아 나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정말로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끝일 줄 몰랐어 선생님은 그냥 지근히 돕고 싶은 거야 내 잘못이 되잖아 바보처럼 난 바보처럼 미안해 얘들아, 너희가 나쁘게 하냐 바보처럼 바보처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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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